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아주 어렵게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번 선거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않게 37%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일 때문에 사전투표는 그야말로 투표 조작과 선거 조작에 황금의장이라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당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돈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 선거 조작을 통해서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는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일군의 선거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거관립위원회가 철저하게 장악된 상태고 선관위원 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야당 몫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다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인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결국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정말 자유 외국 시민들의 그런 분발심과 또 감시감독을 담당했던 그런 시민사회단체에 정말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가까이 했을 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몰락의 구렁텅이로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런 열차를 타는 것을 일단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야당이란 정당에서 선거 공정성 4.15 총선 부정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 국민의힘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준석이란 젊은 친구와 하태경루에 이끄는 인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윤석열 후보의 척건들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특히 선거 부정, 부정선거와 관련된 제도개혁을 말끔히 추진하는데 정말 본인이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노력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그만큼 부정선거와 공모 내지 협력했던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아주 둥지를 터고 실질적인 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사전투표 동료만 보더라도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너무나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많은 앳글런 자유애국 시민들이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 이영국회의원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사람들이 등달아서 결국은 사전투표 동료를 통해가지고 무려 황금의장을 37%까지 늘리는 평소보다 한 10% 이상 정도 늘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일투표에 끝까지 당일투표를 고집했던 애국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그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했고 무관심했고 어쩌면은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당이란 선 권력 쟁취를 목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마인 일동의 집단자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민들보다도 그들은 세금을 통해가지고 400억 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결과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선거에 문제가 없도록 자신들이 불이익을 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체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은 일체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사전투표가 20%대에 접근하면서 기존에는 한 10%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방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운전은 6, 7% 정도의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2017년도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완전히 훔쳐버린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고 강연과 지필로 그냥 그런 생활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체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는 홍준표 씨였습니다 그는 선거가 참패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 있는 예의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전국에 석권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종의 선거가 공정했는가를 분명히 분석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은 다음에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일종의 하전민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굴러갑니다 대충대충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전투표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서 찍혀 나온다는 것조차도 본인이 모른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지 성실하지 않은지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이곳저곳 모임에 뛰어다녀야 되고 지역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뭔가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선거 부정을 다루었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의견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미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이번에 윤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했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좌익들 함께 좌파들 함께 당하는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전혀 그냥 그 선거 결과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을 그렇게 심하게 당한 겁니다 4.15 총선을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뭉개기 때문에 결국은 3구 대선도 거의 빼앗겨 입힌다 한 겁니다 앞으로 1, 2일 정도가 되면 선거 데이터 분석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0만 표를 훔쳤는지 사전투표에서 400만 표를 훔쳤는지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이번에 8%를 조작했냐 10%를 조작했냐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결과 분석이 있어야 그 다음 선거에서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종류의 노력은 전혀 국민의힘에서는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도 어느 국회의원 한 명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구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심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과연 4.15 총선에 대한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죄과를 묻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사전투표 제도와 그 다음에 수교표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제도계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의 눈을 감시의 눈을 절대 게을래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주변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 입을 맞췄던 소리를 높였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4.15 총선이 이렇게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좌파나 좌익들이 정권을 탈취했을 때 또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홍력을 치르지만 또다시 그런 정말 나라가 기로에서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힘을 지켜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국정의 많은 그런 과제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자 토제이자 기둥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부정선거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제도개혁과 관련자 색출과 그다음에 4.15 총선과 그다음에 3.9 대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투개표 과정에 감시의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감시견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분들은 이제 전쟁이 막 시작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앞으로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선거부정은 꿈에 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련자를 색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3.9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 300만 피를 조작했는지 400만 피를 조작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 누가 지휘 계통에서 관여했는지 선관에서 qr코드를 고집한 친구는 누군지 개인 도장 사용을 검지한 친구는 누군지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정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종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정당입니다 따라서 그들 힘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또다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이상 부정선거가 발을 뻗칠 수 없는 진상주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열린민주당 측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가장 그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일은 바로 부정선거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그것은 대역죄고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내부의 적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행보를 제어하면서 부정선거 문제가 되도록 밝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재건합시다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는데 선거의 공정성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힘을 다시 합쳐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발을 뻗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개혁과 범죄자 색출에 우리가 힘을 더하고 그리고 윤 후보에게 치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준석과 하태경루에 그런 인간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화합이니 통합이니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묻으려고 할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지금까지 해온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야말로 매의 눈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이 땅에 펼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민족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필요한 것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광고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채널의 송출을 제한하는 그런 활동이 2020년 9월 재검표가 본격화될 때부터 시행돼서 지금 거의 2년 채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부분이 해소돼서 선거의 공정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